제가 세 번을 지금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팬분들이 이제 또 사진을 보내주세요 보면 제일 처음에 찍었을 때와 지금이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둘 다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세 번이나?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제가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결점이 많은 연기자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받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